교육하기에는 정말 보더콜리가 아주 말 잘 듣는 견종 중에 하나죠? 너무 똑똑해서 나는 안 되더라고 하나 앉아! 와 내 말은 안 돼 이게 더 배력이 있어 내 말 안 듣는 거네 주인만 만드는 반려견 순찰 때는 선발 심사를 거쳐서 실제로 원하는데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76분이 지원하셨는데 64명이 선발이 되었고요 10분은 탈락했네요 안 오셔가지고 맹견도 신청하면 됩니까? 맹견도 신청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코끼리 이런 거 가지고 태국처럼 코끼리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문화라면 한 가지만 돼요 우리 최욱 씨가 또 반려동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 키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저 그 반려동물들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들을 희생 삼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범죄율을 낮춘답니다 반려견들이 도둑을 잡아요?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범죄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동료를 순찰하는 우리 반려견 순찰 때 관련 사업을 또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유튜버이시고 에듀펫의 권영필 소장님 그리고 반려견 순찰 때 하나의 견주신 김시은님 또 반려견 순찰 때 짱순이의 견주신 장영훈님 또 서울시 자치경찰총괄과의 강민준 경위님까지 오늘 네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주 예쁜 강아지들이 와 있네요 대여견들도 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키웠던 종류예요 보도컬리라고 예전에 진흥지수 1위에 빛나는 보도컬리 약몰이게 근데 상당히 예쁘게 생겼네 저게는 반려견 순찰 때라는 사업이 어떤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순찰 때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견에 대한 또 올바른 문화 정착과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동네 범죄 예방이나 그런 것을 좀 지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반려견 순찰 때를 계획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견 순찰 때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범죄자들을 물어요? 물지는 않고요 일상적인 산책을 하면서 반려견주가 생활 안전에 미애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아지의 역할이 뭐예요? 반려견 같은 경우에 후각 기능이 일반 사람보다 한 만 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 현장이 있다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도 기대도 하고 반려견을 산책하시는 분들의 넛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순찰 때라는 역할을 주면 반려견 보다 더 이런 공익에 참여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반려견이랑 산책하는데 하는 김에 그런 위험요소를 좀 발견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들이 다니면서 마약을 탐지해서 신고를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말하면 이런 거죠 아마 동네에서 제일 많이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굴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려견주들이 동네를 제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어두운 밤에 어떤 여성이 귀가를 하고 있어요 놀이도 앞인데 아무도 없고 불이 꺼져 있고 혼자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낯선 사람이 뚜벅뚜벅 따라와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불안한데 뒤에서 옆에서 어떤 반려견주가 반려견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일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좀 더 제도화해서 가져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짱순이 견주 네 맞습니다 짱순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죠 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강둥구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본업이 있고 이거는 약간의 어떤 봉사 개념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군요 네 순수 그냥 자원봉사 같은 일이고 그럼 표식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반려견 순찰대라고 이제 저희 반사띠가 달린 아 아 항상 붙이고 다니고 사람들은 잘 뛰게 하고 좀 있으면 저희 조끼도 입고 다닐 그럴 예정이라서 네 아 우리 저 짱순이가 상당히 기품이 있는데 올해 16살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거의 80대는 아이고 예의를 좀 지켜야 될 거 같네요 건강은 괜찮을까 좀 걱정도 되네요 어 지금 사실 귀가 잘 안 들려요 이제 거의 이제 큰 소리가 안 들리고 저희가 말하는 것도 아마 지금 조용한 정막 상태일 거예요 정막 상태구나 다행히 다리는 건강해서 네 바로 두 시간씩 매일매일 산책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너 이 자식 인사 안 하냐 이런 표정입니다 어린 것이 네 아이고 오셨습니까 장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온 동네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어쩜 예방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예방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밤 늦은 길 귀갓길에 안심되고 네 여성분들 좀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말을 좀 많이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아 한번 해보세요 네네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할 때랑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할 때랑 걸어서 여행할 때랑 각자 보는 풍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견을 데리고 거들을 때 보는 풍경은 또 달라지거든요 아 더 골목골목을 더 상세히 볼 수 있게 되고 어디에 더 뭐 땅에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없는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효과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현주님이 나오셨습니다 김시은님 저의 반려견 이름은 하나이고요 하나 네 하나는 이제 다섯 살이 되어가는 암컷 보더콜리입니다 아 이게 집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네 야 이 보더콜리는 활동량이 어마어마해서 집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거의 집에 없어요 아 산책을 많이 해서 산책하는 거예요? 네 출퇴근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출퇴근도 같이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산책을 다 따로따로 나가줍니다 우리 선생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반려견 교육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신구나 교육하기에는 정말 보더콜리가 아주 말 잘 듣는 견종 중에 하나죠?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서 어려워 아 그래요? 우리 훈련사가 나와 계신데 훈련성이 좀 떨어지죠? 아 진짜? 훈련을 좀 배운 분들한테는 최고의 훈련 파트너고 아 일반인들 훈련을 배우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버거울 수 있다 아 너무 똑똑하죠? 나는 안 되더라고 아 그래? 자기가 자꾸 판단해요 지금 앉을 때 아닌데 안 앉아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도 너무 스마트해서 사람이 좀 더 먼저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스마트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아 사람이? 그리고 이제 워낙 운동 기능이 뛰어난 견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운동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아 그럼 이 교육을 좀 해야 되나요? 순찰견을 하려면 반려견 순찰 때는 그 선발 심사를 거쳐서 통관 반려견과 반려견주가 활동에 참여하는데요 기준이 뭐예요? 뭐 개물림 사고라던가 이런 거 예방을 위해서요 어떤 좀 통제권 내에서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려견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데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번 강동구 시범 운영 때는 76분이 지원하셨는데 64명이 선발이 되었고요 10분은 탈락했네요 10분이 뭐 탈락한 건 아니고 안 오셔가지고 합격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거네 지금 시범 운영 기간 중에 하지만 심사의 어떤 기준을 그렇게 엄격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치구 8곳을 추가로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엄격한 심사와 그리고 실제로 한 2km 정도 산책을 한번 해보면서 반려견의 행동이라던가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반려견주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뭐 신고를 잘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일단 견주 말을 좀 잘 듣는 게 우선이 되는군요 견주가 막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거든 산책하는 거 보면 실제로 주인 말을 잘 듣는지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보도콜리 이게 통제 좀 어렵거든요 하나 앉아 오 앉았어 손? 손이네 반대손 오 진짜네 오 와 이뻐 이뻐 저거까지 와 대단합니다 잘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먹이 주니까 하는 거예요? 보호자하고 유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동기물이 있잖아요 동기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을 좀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요 앞에 갔다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가져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져와 한번 가져와 봐요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 내려 오 내려갑니다 와 진짜 말 잘 듣는다 가져와 어 가져올까요 진짜? 와 진짜 뚱독하네 와 얼마나 함께 있었습니까? 6개월 때 하나를 이제 입양을 해서 네 5년째 같이 사니까 한 4년 반 정도? 와 지냈죠 너무 사랑스럽겠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촉촉하네 하나 앉아 와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더 매력있어 내 말 안 듣는데 주인만 만든네 와 자 우리 또 짱순이가 또 물론 어르신한테 뭐 시키고 좀 그런 게 예의는 아닙니다만 이미 누워 계셔 지금 뭐 어떻게 좀 보여줄 게 있습니까? 아 그 뭐 짱순이는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지만은 네 진에 이제 수화라고 하죠 손짓 몸짓으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해요 그래서 잠깐 그냥 보여드리자면은 네 장순이 잠깐만 귀여워 그냥 먹는 거잖아요 네 천은 줍니다 그래도 그냥 먹어야 되니까 아 먹어야 되니까 아니 그 우리 선생님이랑 16년을 함께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먹은 다음에 입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16년 전에 이제 50일 생후 50일 때 그때 처음 데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교육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좋은 훈련사문도 없고 이래서 네이버 지식이네 개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검색을 하면은 답변이 뜨는 게 신문지나 페트병으로 말 잘 들을 때까지 때리세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던 시절 옛날 옛날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옛날입니다 둘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정이 있겠네요 사실 부모 자식간도 거의 한 10살 이후 되면은 따로따로 잠을 자고 그러잖아요 네 16년 동안 가던 한입을 넣고 자고 이러니까 아 그래요? 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죠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몇 번 있어서 그 여자친구가 걔를 이뻐해줬거든요 몇 년 뒤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여자친구를 본 거예요 아 헤어진다 왜? 네 근데 그 여자친구가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만에 봤는데 여자친구를 알아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물어야지 반갑다고 쫓아가는데 그 옆에 남편 되는 분이 같이 있었어요 남편 물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순간에 막 아는 척을 하면은 상황이 곤란해지잖아요 얘는 너무 반갑다고 쫓아가고 꼬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가 아무나 좋아해서요 그 여자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당황해 하면서 왜냐면 그 탐이 워낙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고 드라마 같다 이거는 그 이후로는 뭐 연애는 안 하시고 아니 뭐 여러 번 했죠 아 여러분도 했으니까 아 그러면은 다리다보면은 서로 아는 여자 편집해주세요 뭘 편집해주세요 개인적인 얘기 같아서 치부를 드러낸 거 같은데 우리 저 훈련사님 강아지들 훈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산책할 때 개가 견주를 산책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산책할 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사람이 제시하는 상황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소변을 반려견들이 냄새 맡으면 많이 보잖아요 먼저 맡아 볼까요 저희가 우리가 먼저 맡아 보는 게 아니고 네 풀밭에 들어가기 전에 어 안 치고 그리고 여기서 냄새 맡자라는 사인을 오케이 사인을 주면 개들이 뛰어 들어가서 아 후각활동을 하다가 소변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냥 줄만 잡고 따라만 다니다 보니까 네 개들이 이제 너무 오줌싸 개들이 많아요 아 마구 운동에 다 오줌쌉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네 미간이 찌푸려지고 그리고 또 개들이 산책할 때 개들의 시야각이 약 220도에서 250도 정도 되거든요 네 개의 시야각 내에서 사람이 좀 걸어줘야 돼요 개들이 측면이나 약간 45도 앞에서 걷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길게 줄을 자동 리드 줄 있잖아요 아 늘려가지고 네 그런 걸 써서 반려견이 너무 앞장서서 이렇게 걷게 되면 어 돌발 상황에서 어떤 반려견 스스로 어떤 제어가 잘 안 될 수 있겠군 네 제어가 안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네 사소한 어떤 생활교육들이 저는 아 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거리에서 그 오줌 싸고 하는 건 괜찮은 겁니까 그 에티켓은 그러니까 그게 뭐 전봇대나 뭐 어떤 공공시설물에 싸는 거는 좀 안 괜찮고 네 풀밭 나무 어 이런 곳에 보호자가 제시를 했을 때 네 네 후각활동을 하고 소변을 보게 아 그러니까 여기다 싸 하면 여기다 쌉니까 훈련하면 어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가능해? 평소에 산책 습관을 줄을 끌어당기지 않고 어 느슨한 상태로 걷는 보행교육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랑 속도를 맞추면서 걸을 수 있는 네 네 네 그래서 사람을 의식을 하면 행동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줄 라인이 항상 팽팽한 친구들은 거의 뭐 흥분도가 좀 높죠 네 네 네 우리 하나는 어떻게 똥을 좀 가립니까? 여기다 싸 하면 싸 그 명령어를 붙여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쌀 때마다 쉬 혹은 뭐 끙아 이렇게 붙였더니 어 이제는 이제 말이 들리면 싸요 어 그래서 이제 물을 들고 다니다가 뭐 하수구 근처 어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 같은 네 네 풀밭 이런 데 쌌을 때는 이제 제가 그때 쉬 라는 명령어를 말을 하고 어 거기에 맞춰서 싸면 칭찬해주고 어 마지막에 물 한번 뿌려주고 아 물까지 뿌려줍니까? 한번 뿌려줍니다 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지 네 우리 짱순이는? 아 짱순이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네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실을 그냥 뭐 자다가 또 줄줄 아 지금은 다들 젊고 건강하고 이쁘지만은 네 나이 들면 이불 빨래 뭐 하루에 한 번씩 네 오줌을 많이 자다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실수하시니까 아 다 감안하시고 네 각오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입양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오늘 이제 순찰대위니까 네 실제로 순찰 활동을 해서 뭔가 성과가 좀 있었던 얘기가 혹시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총 그 활동하신 분들이 이번에 총 몇 분이었죠 지금까지 64팀이 활동을 했고요 64팀 네 활동 일조 일지를 기록한 건수는 731건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신고 120번 생활안전 뭐 스마트 보안등이라던가 공원의 가로등이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량 주치자 뭐 교통위험 이런 112 신고는 8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아 112 신고권이 8건 네네 그 다음에 다산콜센터 신고권이 120 120 네 딱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희한하게 아 이거 자기적인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자기적이야 120에 뭐 전화로도 신고하시고 그리고 저희 활동을 할 때 밴드를 통해서 네 활동하는 자신들이 이제 발견한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세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지나가다 확인까지 하시는 거예요 고쳐졌는지 행정의 신뢰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는 또 효과성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있습니까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간식이라도 줘야죠 아니 선생님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네 점차 더 확대가 됐을 땐 네 예산을 확보해서 네 반려견에 대한 뭐 의료비 그렇지 예방주사라던가 아 사료 건강 무료검진이라던가 아 사료 사료 왜 자꾸 피해요 사료 네 사료라던가 간식 제공 뭐 이런 거를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개검 네 네 사료 얘기하니까 자꾸 피하치네 아니 선생님 자꾸 뭐 꿩으로 먹을라 그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사료 네 사료 알겠습니다 객관 아니 진짜 그건 진짜 좋겠다 예를 들면 여기랑 서울시랑 연계된 동물병원이 있어서 이 순찰견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다 거기서 해주시는 거 아 의료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악용하는 사례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현실적으로는 순찰대에 이제 그 강아지들이 네 활동할 때는 저는 보험을 그 기간 동안 가입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은 시범운영 기간에도 가입을 했고요 상해보험 네 닭보험까지 다 가입했습니다 개물림 사고 시모를 위험성에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네 보험까지 저희가 다 가입을 했습니다 사료 네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시범사업이고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거죠? 이제 7월 다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8개 자치구를 점진적으로 선발해서 운영해 나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서울시 전역에 네 사업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네 네 전역으로 확대해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이요? 네 서울시만 신경 쓰세요 뭘 전국이에요 그럼 막상 이제 반려견 순찰대를 해보시니까 어떤 하는 입장에서 장점이 뭡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중대형견에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닐 때 주민분들이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조끼 입으니 조끼를 입으면 확실히 굉장히 너그러워지시고 아 그리고 또 이제 말도 많이 걸어주세요 아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랑 좀 소통도 많이 하게 되고 아 좋은 일 하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람되고 보람차요 아 보람 많이 되잖아요 네 저는 뭐 사실 16살이면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사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아니 대놓고 그런 얘기 자꾸 아까부터 듣는 데서 아이고 계속 그런 얘기 말해요 내가 간다 가 이 녀석아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아니 그런 생각 들죠 아니 그냥 남은 시간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고 싶다 네 아 굉장히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 아 굉장히 좀 보람 될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뿌듯한 경험을 하면 아 자부지 없지 별로 평소에는 늘 이제 죄인된 느낌이 많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뿌듯한 경험을 하면 훨씬 더 좋으실 거 같다 진짜 네 이런 게 이제 점점 확대되면은 키우는 사람들도 이 강아지에 대한 책임감 더 늘어나서 그렇지 파약률도 또 줄일 수가 있고 여러모로 괜찮을 거 같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 운영 기간 중에는 네 짱순이처럼 네 고령으로 뭐 산책이 좀 힘들다던가 아니면 어디 아픈 그런 강아지 유모차를 이용해서도 산책을 다니시는 분도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네 운영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순찰대라는 기능이 약간 범죄예방과 방범치안 이런 쪽에 우리가 기능이 좀 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유모차를 탈 정도의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그런 기능을 하는 거는 사실 사람만 나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분위기 또 왜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선생님 분위기는 좋은데 아니 저는 확대 편성이 된다고 해서 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저기 반려견이 16살이면 네 사실 우리가 작업견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후각 훈련들 뭐 우리 경찰견도 있고 탐지견도 있고 두 번 은퇴했을 나이인데 아니 왜 또 은퇴시켜요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km라는 거리가 소영견 노령견한테는 상당히 먼 거리가 될 수도 있죠 순찰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거리가 늘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평소랑 똑같은 산책버스도 똑같이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게 초 치지 말아주세요 네 자칫 견주의 욕심 때문에 혹시 뭐 강아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그럼 우려하시는 거지 네 조금 그 확대 편성할 때는 네 어떤 테스트도 좀 더 훈련성이나 사회성을 좀 더 네 많이 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일리는 있네 왜냐하면 또 이런 순찰견이라고 이렇게 조끼 입고 다니는데 개가 막 사고 치고 이러면 뭐에 순찰견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맹견도 신청하면 됩니까? 맹견? 동물보호법상 맹견과 맹견 믹스견은 저희가 아예 신청 자체를 아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네네 강아지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동물도 됩니까? 코끼리 이런 거 예를 든 거예요 태국처럼 코끼리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문화라면 강아지만 돼요? 현재까지는 반려견만 아 견만 네 기린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고라니 고라니 안 되고 조랑말 안 됩니다 펭귄 안 되고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반려견 키우신 분들이 혹시 우리 강아지도 한번 이렇게 신청견으로 해보시는 좋은 거 같아 이거 아이디어네 견주 입장에서도 보람되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좋고 안 키우는 분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게 여기에 서울시 돈이 별로 안 들어 여기에 서울시 돈이 별로 안 들어 그렇게 아마 숙소 던져주면 돼 완전 꽁이야 아닙니다 이 기간 중에도 계속 이렇게 반려견의 통제가 가능한지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킬 거고요 전주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교실이라던가 어떤 응급 의료 교육 심폐소생술 같은 어떤 상황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진행하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쫓기라는 거 잠깐만 아이 우리 경이 있네 돈 안 쓰면서 쓰는 척 하려니까 힘든 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하면 뭔가 다음번에는 더 많아집니다 아니 좀 돈도 쓰고 해야죠 예산 많이 확보해서 사료와 객검 네 사료와 객검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 분 앞으로도 우리 반려견이 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게 또 믿을 수 있게 안심하게 전역길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은요 반려견 순찰 때 하나 견주신 김시윤님 그리고 짱순이 견주신 장영훈님 그리고 유튜버 에듀펫의 권혁필 소장님 서울시 자치경찰총괄과의 강민준 경희님이었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하려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날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